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자 오늘은 서브나우티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서브나우티카 생존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오로라 호로 가서 일단 방사능 6초로 완전 막았어요 아 거기서 많은 전립법들을 획득을 했는데 이제 시모스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우리 모스를 한번 튜닝 해봅시다 자 너의 이름은 이제 휴모스다 휴모스 그리고 바탕을 색깔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오오오 완전 빨간색으로 가능하네요 이제? 오허오 오오 이런식으로 튜닝이 가능하네요 노란색 노란색으로 갑시다 요렇게 노란색으로 갑시다 오~~~ 하하하하 오오 뭔가 체정변경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휴모스라고 하니까 박혀있네 오케 완전 느낌있어 이제 자 그리고 제가 또 얻은 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사이클럽스 엔진 효율성 가함 모드도 있고 창고 모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획득한 모듈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오호 뭐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제 300m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여기 미니 창고도 생겼네 아 이것보다 더 좋은 거를 만들려면은 이제 작업대가 필요해요 그 전에 오늘 작업대랑 얻어야 될 게 좀 있어요 바로 배터리 충전기가 없어요 아 자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다 쓴 것들이 쌓여있어요 이거 굉장히 환경이 안 좋거든요 이러다가 폐져지면 오지게 쌓일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는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배터리 충전기랑 작업대를 좀 꼭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혼자 찾으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심어서 이렇게 튜닝을 해놓으니까 뭔가 아이언맨 같지 않나요? 아이언맨 시무스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아 느낌있게 튜닝을 잘했어요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슈머스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가다보면 빨간색 산호초들이 마구 피어있는 초음평가가 있어요 그쪽에서 배터리 충전기가 발견된다고 하거든요 가보자 오늘은 꼭 찾아보자 이거 꽁꽁 숨겨져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세심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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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모스야 가자 우리 슈머스야 아이고 오늘도 또 개 고생한 거 생갔네 못 찾겠다 깻거리 제발 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이거 이러다 맨날 파밍만하게 생겼어요 저기 뭐죠? 여기는 뭐하는 곳이죠? 좀 무서운데? 새로운 몹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공격하진 않겠지? 젤리가 오기 여기 가봐 스킨 좀 하자 스킨 좀 합시다 스킨 쟤를 잡으면 뭔가 좀 좋은 거 줄 것 같지 않나요? 처음 보는 공간에 온 것 같은데요 와 여기 또 어디야? 작업대를 주세요 저기 보니까 그리고 500미터 반경에 17번 탈출 캡틀도 있다고 하네요 아 배터리 충족이 좀 달라 오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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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깜짝이야 이것도 움직이네요? 꼬리치기는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오오 엄청나게 큰 잔해가 있네요 어 이쪽 부근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를 한번 뒤져봅시다 이쪽 안에 무조건 있을 것 같거든요 와 근데 심어서 진짜 멋있다 약간 아이언맨 버전이에요 진짜로 이거 제가 입구를 못 찾는 거예요? 아니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큰 잔해를 발견하긴 했는데 여기 딱히 뒤질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배터리 충전기가 이쪽에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찾을 수가 없네요 찾을 수가 없어 이거 이래서 작업대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뭐야 이런 데가 있었나? 오오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허 오 여기 잘라봅시다 아 이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요런거로 찾아가지고 안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들어가 봅시다 뭐가 있나요? 음... 아, 절단기 말고요! 아... 아따! 쓸데없는 것만 들어있네. 어, 뭐옷! 어어? 띠-얭! 잠깐만요.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어, 저번과 같은 상황은 좀 피하기 위해서 어... 아이템을 여기 안에 넣어줍시다. 와... 여기서 타임캡슐을 발견한다고? 자, 이번에는 어떤 아이템을 줄거냐! 저번처럼 노형씨만 아니겠지? 타이 캡슐 오픈! 렛츠 겟잇! 쭉쭉쭉쭉! 아이고! 이 자식아 아주 그냥 컨셉집 아...간만에 타이 캡슐 발견해가지고 진짜 설렀구만 역시나 똥을 주웠어요 똥을 와 근데 배터리 충전기 파편을 한개도 못 봤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메세지가 또 왔거든요 지금 메세지도 한번 확인해보고요 12번 탈출 캡슐 250m? 와 깊네요 어차피 배터리 충전기를 찾아야되기 때문에 주변에 잔해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되요 어어? 어어 여기 아까 거긴가? 거기...맞나요? 아까랑 똑같은 잔해 아니죠 여기 오 저기 안에 또 뭐가 있네 데이터박스같은거 이 안쪽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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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아아아아악! 배터리 충전기 파편! 오! 오! 오이씨 여기 섰구나! 이 자식이... 오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주세요 제발 하나만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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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충전기 바껴 찾았습니다 여러분 야 여기 있었구나 와 진짜 어마를 헤매고 있었네 그래도 진짜 고생 끝에 배터리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대만 찾으면 돼요 작업대로 가자 작업대야 의디였네 작업대 작업대 자 작업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대가시호에서 찾았었거든요 한개 한개만 더 있으면 돼요 대가시호 거주구 저 250m짜리에서 발견을 했었어요 이제 휴모스 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 모드를 달아서 300m까지 잠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번엔 250m까지 갔었죠 오늘은 500m로 타고 들어갑니다 여긴가? 여기다 오케이 여긴가보다 업그레이드된 휴모스이기 때문에 300m까지 잠수가 가능해요 그 점에 근데 시작하자마자 어 무슨 지렁이 같은 벌레가 저를 반기고 있구요 오우야 500m 오늘은 500m로 들어갑니다 우와 여기 뭐야 우와 이런데가 있었네 잠깐만요 배터리 야 여기 완전 되게 신비로운 곳이네요 젤리버섯 한개만 채취해가고 굉장히 미지의 공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00m 잘 계산하면서 가야되요 오우 무서워 왠지 무서워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되요 여기서 미화되면 끝장입니다 작업대가 또 뭐길래 저를 이렇게 개고생을 시킵니까 이거 탐사하는 기분 제대로네요 작업대야 좀 나와라 인간적으로 이제 왠지 입구가 이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신 500m대는 다른데인 것 같아요 간다 가자 와우 잠깐만 여기 아까 봤던데인가 봤던데 아니네요 와아 PTA 오오 몽골 독립국가 아 배터리충전기 팍편도 또 여기도 있었네 아아아 이걸 못찾아서 이렇게 개고생을 레이저로 절단기로다가 여기 안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볼게요 작업대 파편 와아아 나왔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에서 결국 작업대까지 찾아냅니다 와 여기 오기잘했다 올까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드디어 작업대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희뿌게 그래도 드디어 작업대까지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뭐 작업대를 찾긴 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 여기 왠지 왠지 보면 안될 것 같은 것 같죠? 순식 500m 순식간에 300m 도달할 것 같은데요? 와 오케이 290m 이거 느낌이 조금 쎄한데요 설마 저기로 들어가야 되나? 설마 저기로 들어가야 되나? 와 워퍼다 아 워퍼 저 자식 저거 마 사람 잘하나? 샷 오? 오? 야 워퍼를 스캔해보자 아 하하하 나 가만히 냅둬줘 어 코라치 갈게요 안녕 갈게요 또 타임캡슐을 찾았어요? 이번엔 제발 좋은 사람 만나길 오픈합니다 렛츠기릿 끝 이거 뭐예요? 우라 라이트 결정? 우라 라이트 결정? 굿럿 라이프 히어리스티 익스퍼드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저 이거 이것도 없었거든요 자기 발을 갈 우라나이트 결정 남정서 뭔가 굉장히 시기재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짧게 글만 남기고 가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와 여기 일단은 뭐 왔는데요 여기는 나중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500m 가다가 산소가 모자랄 것 같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얻고싶은거 다 얻었으니까 금융환향합시다 너무너무 좋아요 헤헤 여기 또 보조 굉장히 신기한 공간이네요 드릴 88편 데이터박스 사이클로스 스왑 보조기 모듈? 어 여기 안 뒤진 곳이었네 열발적인 파편 야 완전 대박이네 오케이 항상 보면은 여기 안쪽에 뭔가 좋은게 많더라구요 여기 한번 찾아 봅시다 잠깐만 산소 산소 시무스야 야 시무스 어딨어 야 시무스 야 시무스 잠깐만 와 시무스 화이팅 호우 안 pelos 제발 왜 좀 오늘일이 너무 잘 풀리나 그랬어 이런때문에 하하하